수입료 대신 약속한 거네. 1호 생명에서 주고받은 비자금 내역이 다 담겨 있어. 이젠 어떻게 하실 거죠? 이 나라를 떠야지. 30년 동안 일하고 받은 대가가 결국 배신이라면 이젠 1호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어. 차라리 잘됐어. 회사 때문에 딸애가 그는 걸 제대로 못 봤거든. 이제라도 진짜 아빠. 진짜 남편으로 제대로 해보고 싶어. 어 내가 현수막 보고 전화하는 건데. 그때 정말 우리 아버지를 보셨다고요? 내가 몇 번을 말해. 내가 원래 초년이가 일찍 자고 새벽 2시만 일어나서 아침 거정 베품을 주러 다니는데. 내가 새벽에 분명히 봤다니까. 근데 어떻게 지금도 기억하세요? 아 사람이 좀 이상했어야지. 웬 종이가방 하나를 들고서 동네를 아침 거정 왔다 갔다 하는데. 좀 정신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근데 왜. 왜 진작에 연락하지 않으셨어요? 내가 빙판에 자빠져서 아들 집에 가 있었거든. 근데 지금도 안 끝난 걸 모르고 있었네. 근데 좋은가. 살해금은 얼마나 줄 건데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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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